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폭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을 범했다고 비판했고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